골드만삭스가 시니어급 직원들에게 원하면 유연한 휴가를 쓰고 쉬고 재충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어로도 Flexible Vacation, 유연한 휴가를 통해 Rest and Recharge, 번역을 해도 충분히 쉬고 재충전하라고 해 이제 100세 시대,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시니어들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골드만삭스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모를 통해 5월 1일자로 새로운 유연한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는 파트너나 매니징 디렉터 즉 파트너급이나 이사진급들로 연차 소진 없이 필요할 때마다 휴가를 쓸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제한적 연차를 받는 중간관리급이나 실무급, 주니어뱅크급은 매해 최소 이틀의 추가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메모는 전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의 모든 직원들은 2023년부터 매년 최소 3주간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는데 최소 7일 연속 일주일 동안 사용도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주니어급 애널리스트들이 주당 평균 무려 95시간 근무에 하루 5시간만 잠을 자는 비인간적 노동 조건에 대해 경영진의 불만을 드러낸 이후 나온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주당 근무 시간의 상황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주니어뱅커들이 금요일 저녁 9시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시간대에 근무에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정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메모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직원들의 안의와 회복을 위해 차별화된 혜택과 복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는 모든 직위의 직원들을 계속해서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 이사급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며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줄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휴가 시스템에 변화와 개선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무제한 휴가 정책은 주로 기술업계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금융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사급, 파트너급, 시니어들에 대한 무제한 휴가 정책으로 인해 또 다른 직원들이 연차를 덜 사용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편 최근 은행금융업계에서는 이처럼 인재전쟁이 치열해 급여를 올려주고 또 일과 생활의 균형 개선을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구인란에 젊은 신입들도 챙기는 거지만 오랜 세월 함께해온 파트너급 이사들에게까지 신경을 쓰게 되는 새로운 기업문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입니다.